자 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양부장대도 가나와 A씨, 땡땡씨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 분석을 오른 것은 땡땡씨는 A와 B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일단 좀 파이팅 있게 한번 살펴보면 가를 보면 노령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정하기 위해서 연금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실행한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와 가입자 가입자가 있다는 거야 가입자가 있다는 것은 보험인을 말하는 거죠 이건 국민연금 말하는 건데 어쨌든 사회보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나,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의 기준급액 이하인 사람에게 가난한 노인들을 선별한다 그건 뭐예요? 공공부조죠 이거는 기초연금인데 공공부조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어떤 사람 지원한대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 수급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럼 뭡니까? 가난한 사람 지원해주는 이것도 역시 뭐다? 공공부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친구들이 또 이게 낚시에 많이 걸렸습니다 뭔가 세 개 나와 있으면 선생님 그럼 당연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노리고 이렇게 뭐야? 오히려 공공부조를 두 개 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이렇게 아 이건 당연히 사회 사회서비스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부조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는 다시 정리해보면 가는 사회보험 나는 공공부조 나도 공공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가 나와있고 A지역, B지역이 나와있어요 A지역, B지역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A랑 B지역에 합친 게 전체예요 A랑 B지역을 합친 게 전체예요 근데 A지역에서의 값과 B지역에서의 값이 나와있고 전체 값이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겠구나 준호쌤이 얘기했던 소주와 맥주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그 비율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그거를 사용해야겠구나 자 그거 뭐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맥주랑 소주랑 섞으면 어떻게 된다? 맥주랑 소주랑 섞으면 자 맥주는 5%짜리 소주는 13%짜리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된다? 5%와 13% 사이에서 값이 나온다 5%와 13% 사이에서 5와 13 사이에서 값이 나온다 자 그런데 맥주를 많이 탈수록 맥주의 모집단이 클수록 맥주의 모집단이 클수록 5%에 가까워지고 소주의 모집단이 클수록 1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면 자 7%짜리로 자 두 개를 섞었더니 7%가 됐다 5%짜리랑 13%짜리 섞었더니 7%가 됐다 자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워? 맥주 쪽에 가까워? 소주 쪽에 가까워? 맥주 쪽에 가깝죠? 맥주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뭘 더 많이 섞었다는 거야? 맥주를 더 많이 섞었다는 거야 그럼 맥주를 얼마만큼 더 많이 섞었을까? 자 이 가까운 정도에 반비례하게 더 많이 섞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에 반비례하는 건데 자 맥주 맥주와 소맥과의 거리는 2예요 2 5%와 7이랑 2 차이나죠 13과 7 사이는 얼마 차이나 합니까? 6 차이나 합니다 6 차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근데 맥주를 더 많이 섞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리의 비율이 1대 3인데 맥주를 1 섞고 소주를 3 섞었다는 게 아닙니다 맥주를 더 많이 섞었으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반대로 해줘야 돼요 이 두 개의 비율을 반대로 그래서 거리의 비율에 반비례하게 거리의 비율에 반대가 되는 양을 섞은 겁니다 모집단의 크기는 이 거리의 비율에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주면 이게 1대 3인데 그럼 얼마가 돼요? 3대 1이 되는 거야 맥주는 3 섞고 소주는 1 섞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두 개의 값을 섞었을 때 나오는 어떤 평균 값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값을 섞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와 모집단 원래 있었던 그 두 개의 값의 어떤 거리의 반대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잘 이해해두시고 제가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A지역과 B지역의 값을 섞었는데 자 일단은 이 가제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가제도는 6.7, 6.7, 6.7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어 야 여러분 생각해 6.7짜리 소주랑 6.7짜리 뭐 어떤 또 술이랑 이렇게 6.7짜리 술길이 섞었다고 해봐 알코올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수는 있어 자 여기 보시면 A지역은 5.5고 B지역은 7.6인데 자 두 개 섞었더니 뭐가 됐어? 6.9가 된 거야 자 그럼 5.5랑 6.7 사이가 얼마 여기 1.4 차이 납니다 1.4 자 그럼 7.6하고 6.9는 얼마 차이나 0.7 차이나죠 자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 자 일단은 여러분 모집단의 크기는 이 거리가 더 뭐할수록 크다 그랬어? 가까울수록 크다 그랬어 자 그러면 A의 모집단이 크겠어? 뭐의 모집단이 크겠어? B의 모집단이 크겠죠 B는 B가 더 전체 가까이 거리가 뭐해? 가깝잖아 B의 모집단이 얼마 더 큰 거야? 자 이 거리의 비율이 얼마예요? 2대 1이죠? 2대 1이지? 그럼 그거 이제 역수 취해주라고 그랬죠? B가 A보다 몇 배가 더 크다? 두 배가 더 크다 자 그럼 B지역을 얼마로 잡자? 200으로 잡자 그럼 A지역을 얼마로 잡자? 100으로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는 뭐 300이 되겠죠 이거 그냥 이미의 숫자를 제가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 다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1대 2가 나와야 돼요 여기도 한번 볼래요? 그래서 자 1.9인데 여기 1.7 나왔죠? 그래서 여긴 0.2 1.6인데 1.7 나왔죠? 그래서 여긴 0.1 똑같이 얼마가 나옵니까? 2대 1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대 1인데 여기는 뭐 3대 1이고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섞었던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해보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해 주고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문제로 갑니다 이거 끝난 거야 자 A지역의 경우 가, 다 중에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뭡니까? 사회보험이죠 가요 가 가의 수급자 비율은 12.2라고 그러는데 12.2가 아니라 얼마야? 6.7이죠? 틀렸습니다 자 2번 B지역의 경우 가, 다 중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뭐예요? 공공구조입니다 B지역의 경우 사후처방의 성격이 강한 제도인데 수급자 비율이 6.7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B지역 같은 경우 공공구조가 2개예요 나랑 다야 그럼 7.6하고 1.6이야 물론 이 7.6에는 1.6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6.7보다는 큽니다 최소 7.6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가, 다 중에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역시 공공구조죠 공공구조의 수급자 수는 제가 뭘 물어봤어요? 수를 물어봤어요 수 비율이 아니라 수예요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역시 뭐예요? 나랑 다 2개야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이러는데 A지역은 A지역의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5.5가 받는 나의 경우는 5.5고 다의 경우는 1.9예요 B지역 같은 경우는 7.6, 1.6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모집단이 이미 B가 얼마나 크니 B가 2배 더 커요 A는 100 중에 5.5, 1.9인데 B는 200 중에 7.6, 1.6이야 당연히 뭐 계산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뭡니까? B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뭐야?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니까 그건 뭐야? 가와 관련돼 있죠 가 제도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자 6.7, 6.7 똑같은데 우리 아까 모집단의 크기 구해놨죠 A지역은 100이고 B지역은 200이야 100 중에 6.7이고 200 중에 6.7입니다 당연히 B지역이 더 크죠 그래서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5번 지역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지역이 A지역보다 높다 그러는데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 제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존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까지 고려한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그냥 위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째데이지요 에그ft